음악 좀 많이 걸어 달라고 그러시나요? 이것도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. 정말 걸고 싶은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.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현직 기득권만 유리하고 이분들은 돈도 많이 받고 당에서 지원도 나오고 그리고 현직들은 무조건 달아 놓으면 법적으로 못 뛰게 돼 있어요. 철거를 못 해. 그런데 우리는 돈도 많이 드는 데 있다가 다 할 수는 있는데 시에서 철거를 해도 할 말이 없어. 불법. 네. 5개 광고물법상은 불법. 그냥 정당법상은 해도 된대요. 5개 광고물법으로 개인들이 막 신고하면 다 떼야 돼요. 그런데 현직은 못돼. 신고를 들어와도.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많이 달고 싶은데 못 달아서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요거리라도 하루라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 가만히 명절이라도 명절 전이라도 한 번은 달래곤 합니다. 그 핑계만 될 수 있는 홍보를 또 확인해야 되니까 찬성.